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가족비리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국가족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120일 여일 만인 이번 주 안에 관련자 모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일단락될 모양입니다. 가능한 31일까지 그리고 늦어도 1월 첫 주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가족비리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의 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정거언니교사 등의 혐의로 조국을 구속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에 차명투자 내역을 숨겼고 검찰수사 뒤에 자책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거인멸에 공모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달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천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훨씬 다른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게 된 셈입니다. 조국이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직접 관여한 혐의 WFM이라는 회사가 조국의 부인 정경심에게 시장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주식을 넘김으로써 조국에 대한 뇌물죄 적용 문제 그리고 펀드 비리와 정거인멸 교사 의혹 등에 대한 혐의 등도 많은 부분들이 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의 법강정으로 미뤄볼 때 지나치게 조국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은 청와대 인근에서 ATM기계를 이용해서 아내인 정경심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던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계의 재산을 관리했던 김모 피비에게 정말 아내를 도와주어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점도 있고 또한 정황으로나 물증으로 보나 조국이 펀드 비리의 전모를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와 법의 세계는 엄연히 다른 모양입니다. 정경심이 조국 펀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 조국은 진술 거불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가족 비리 수사에 가난한 조국에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배노인단은 지금도 여전히 무죄라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고 아내 주식 투자를 챙기지 못한 도덕적 책임은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무죄다. 허연 거짓말인지 빨간 거린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법의 세계와는 주장이 통하는 모양입니다. 결과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결과다. 수사 개입이나 방해에 해당하는 집권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조국 가족 사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게 된 셈입니다. 가족 비리와 관련해서 조국의 죄가 매우 경미한 것처럼 가벼운 것처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리한 법리 논쟁을 거치는 동안 판결의 수는 국민들이 기대한 것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점 그리고 집권 세력들이 다양한 수사 방해 행위를 한 점 이런 아주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검찰이 악전 고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 100여 명 정도의 특수수사부에 자원들이 투입된 것을 미뤄보면 손에 넣은 결과는 너무나 미미한 그런 결과다. 저 정도의 사건에 관여해도 구속이 되지 않는구나. 안타까움과 깨달음을 동시에 던져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비호하는 인물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준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